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컨텐츠 이름 뭐로 할까? 런닝맨? 컨텐츠 이름 런닝맨? 자 지금 패치 시간이라서 홈페이지가 패치라서 카트 로그인이 안 돼서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하는 거예요. 출발! 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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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에 출발이에요 2분에 58, 59 출발 레츠고 숨바꼭질을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없어갖고 어쩌다보니깐 사람들이 저보고 숨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어쩌다보니 제가 원래 샀고 시청자분들이 숨는건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숨고 사람들이 찾는데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사람들을 찾을때 미니맵이 보이니깐 도망가는것까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존나 박진감있어 도망갈때 존나 무서워 도망갈때 존나 무서워 근데 애들 왜 안오냐 야 나 심심해 빨리와 뭐해 나 심심해 도망갈때 오 여사일이 지나가나 여사일이 지나가네 야 나 여기 처음와봐 시라야? 와 나 여기 처음와보는데 오 대박이네 여기 처음와봐 진심 와 실화해요 이거 오 존나 신기하네 와 그럼 저까지 쭉 갈 수 있는거네 계속 와 여긴 빠진다 조심해야 돼 여기 빠지면 잣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일단 살았다 일단 살았다 오옹 도스 빨리 하나 채워 아아아아아악~~ 다시 시작된다아아아아이 아이씨 Upper아 feel bad 아이씨 iona okay 아 아앜! 1분만 더 못해라 이렇게 하면 인텍하는 패밍입니다 여러분들 아아 아아 컨텐츠힐은 뭐라고 할까? 런닝맨? 컨텐츠힐은 런닝맨? 3명에서도 이정도 쓰레기감인데 사람 더 많으면 더 재밌겠네 아이키는 금지로 해야되고 그냥 무조건 터치 당할려고 할때 아이키 누르는건 금지인데 자동 아이키는 허용해야돼 맞지? 얘들아 내가 아이키 안눌렀거든 근데 자동 아이키는 허용해야돼 이거 룰에서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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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온다 도망갈 준비해야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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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헬밧이다 잘 됐다 이제 도망가 도망가 정나 웃기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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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이키들 제배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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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오고있어 아니 안오고있어 한 명온다 한 명온다 한 명오니까 미리 도몽가자 이거 한 명온다 미리 도몽가자 야 미리 도몽가 야 미리 도몽가 미리 도몽가 미리 도몽가라 차배배르르 오우야 오우야 잠깐만 오 차배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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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쟤 제이키들 차배배르륵 ighty fifth 세 stero да Why 도망가라! 오이씨! 오! 가만해라! 으아아아아아악! 벌써! 도망가라! 아악! 노터치 노터치!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 이거는 자동 아이키는 인정 자동 아이키는 인정이었어요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 자동 아이키는 인정이었어요 아! 또 온다! 야! 이거 쟤네 자리 잡고 있어 오! 못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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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어! 오! 야! 야! 마중 터치 못했어! 바보 아니야? 바보야! 야! 마중 터치 못했어! 바보네! 와! 이겼다! 와! 승리! 이제 갔어! 오케이! 노터치! 빠졌다 쟤! 빠졌어! 노아직 빠졌어! 노터치! introduce! 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